하오시면 전하, 저희 폐하의 조사를 받으시옵소서. 잠깐만. 대장군께서 아직 소식이 어두우신 것 같은데 호칭이 틀렸습니다. 고려는 경종 폐하 때의 황제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황제 폐하라 칭하십시오. 그는 불가합니다마. 불가하다니. 고려는 대여제국의 연호를 쓰는 최후국일 뿐입니다. 최후국이 어찌 감히 황제를 참치갑니까? 그는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락이라고? 내가 하겠다 하면 어찌 하겠느냐? 내가 하겠다 하면 아는 걸아가는 길을 누나. 그는 아름다움에 다가 서지 tenir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기간이 아니라 미국의 연호를问다. 그는 상처에 약속하게 성격이 아니냐? 그는 수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체의 평폐에 탈을만하게 성격이 아니냐? 그렇지만 어깨에 이제 불가한지 않습니다. 이 평폐에 타임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udson 세계에 비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중에서 공격이 있는 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